네, 안녕하세요.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건강한 PSY를 눕히는 첫 권위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PSY,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건강한 PSY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더 크게, 또 더 고르게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산성 모던이 새끼는 굉장히 많이 나아주었는데 이 자돈들이 생시체중이 굉장히 작거나 또 균일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포유 중에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유체중이 작고 또 이유체중의 균일도가 낮거나 한다고 하면 이런 불량 제품들이 빅돈으로 출하될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숫자 싸움에서는 많은 성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적인, 양적인 면에 비해서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오히려 더 거꾸로 역전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고요. 새끼를 많이 낳고 많이 이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자돈들을 더 빨리 더 크고 또 더 고르게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I 30도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죠. 유럽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덴마크는 PSI 50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PSI 30도 이상을 달성한 농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 30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적으로 보면 13.5도 이유를 하면 2.3회전 했을 때 31.1도가 나오고요. 13도 이유를 하게 되면 2.4회전을 했을 때 31.2도, 12.5도를 이유를 했을 때는 2.5회전을 하면 31.3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방식이죠. 이유를 수 곱하기 모던 회전율 이렇게 하면 PSI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를 수를 13도 전후 정도만 한다고 하면 30도 이상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던 회전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던 회전율이 최대 몇 회전까지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2.5회전이 최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산돈이 있고 또 경산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산돈은 분만하고 나서 그 전에 교배하기 전까지의 그런 포유기간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배하고 나서 분만하고 이유를 할 때까지 그 기간이 경산돈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종부부터 분만까지 초산돈은 115일인 반면에 경산돈은 종부부터 그 다음 분만하고 이유를 할 때까지 141일이라는 이런 기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초산돈은 분만 회전율이 3.17회전이 나오고요. 경산돈은 최대 2.59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 초산돈의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요. 모던 회전율 평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산돈이 10% 있느냐 20% 있느냐 30% 있느냐에 따라서 모던 회전율이 달라지는데 퍼펙트하게 공밥먹는 모던이 한 마리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모던 회전율은 초산돈 비율이 10%일 때 2.65회전, 20%일 때 2.71회전, 30%일 때 2.76회전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농장에서는 비생산 일수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공밥먹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모던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론상 초산돈의 비율이 30%일 때 2.7회전을 넘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카길의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모던 개수가 13만 6천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과거에 해봤던 건데요. 초산돈부터 21산차 모던까지 있더라고요. 20산이 넘게 돼지를 키우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산차별로 쭉 분석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산부터 10산 이상까지 그래프로 산자수를 표시해 본 건데요. 5산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산자수가 5산 이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산자수가 13.5두 정도, 이렇게 상위 30%가 나갔고 평균은 12.2두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니까 현재 산자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모든 농장들의 산자수 성적은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바로 5산부터 꺾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두스를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4산 이후부터 5산까지는 어느 정도 이유두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 뒤로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던이 아주 탁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산 전후로 또는 6산 전후로 모던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PSI를 보면 초산돈이 굉장히 막대가 높죠. 27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25.4두 정도의 PSI를 보이고 있는데 초산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산돈의 모던 회전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던 갱신률이 굉장히 높거나 또는 새롭게 동근 조성을 해서 신축하고 해서 대지를 집어넣게 되면 분만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PSI가 굉장히 높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갱신률을 높이는 것은 바로 PSI를 높이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PSI 역시 5산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꺾이는 현상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던을 볼 때 5산 전후로 모던의 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농가별로 상위농가, 중위농가, 하위농가의 산차 구성을 봤더니 워낙 13만두가 넘어가는 모던을 가지고 분석한 거라서 적정 산차 그래프와 얼추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개별농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J자, U자, V자, L자 다양한 그런 산차 구성을 보이는 농장 개별 단위로 본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농가 수준별로 모던 평균 산차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한 3.8산 정도 되는데 상위농가 30% 농가의 평균 산차는 3.7산, 그리고 하위 30%는 3.9산에 가깝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성적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PSI를 산차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서 보면 초산 같은 경우 27도, 그리고 오산까지는 25.5도의 높은 성적을 유지를 하지만 육산부터는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산을 전후로 해서 오산까지, 그리고 오산, 그리고 오산 이후, 육산 이후에 이 성적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산 미만은 26도 가까운 성적을 만들었고요. 육산은 25.1도, 그리고 육산을 초과하는 모돈들은, 노산돈들은 24도 가까운 이런 번식 성적의 PSI 차이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태 기준을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몇몇 개체, 소수 개체를 제외하면 5산 이상, 5산까지 또는 6산 정도에서는 도태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산모동 같은 경우는요. 워낙 산자수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기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산이 지나가게 되면 급격하게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많이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갱신률을 높임으로써 모던 회전율도 높이고 또 젊은, 건강한 산차, 3산, 4산, 5산, 이 건강한 산차를 더 많이 유지함으로써 농장의 어떤 면역력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돈이라는 것은 도입을 하면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후보돈을 한 마리 구입하는 데 비용이 대략 한 7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도태모돈을 판매를 했을 때 또 매출액이 나오죠. 체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만 원 전후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돈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료값과 백신 비용, 기타 비용들을 합치면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돈을 기존의 노산돈을 도태를 하거나 문제모돈을 도태를 하고 그 매출액을 가지고서 후보돈을 육성하는 비용을 빼주게 되면 대략 60만 원 정도의 갭이 벌어져요. 결국 후보돈 한 마리를 교체하는 비용은 6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60만 원을 가지고서 대략 13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각 산차당 약 6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초산까지만 사용을 하고 도태를 한다고 하면 후보돈의 감가상각 비용이 다 초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사안까지 쓰고 도태를 했다고 하면 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도태하면 할수록 감가상각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모돈 두당. 그래서 이런 도태 갱신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경제성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육산 미만과 육산을 초과한 것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성적을 가지고서 봤더니 PSY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후 육성률에서 한 10%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이것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MSY가 24.6도와 20.3도로 약 4주 정도의 MSY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돈당 연 매출로 따지게 되면은 16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요. 또 사료를 먹고 또 거기에 대한 공제 수익 차이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보돈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산차당 연간을 분석을 해봤더니 육산 미만과 육산 초과하는 그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후보돈을 교체했을 때 그 공제 수익, 후보돈을 교체하는 그 비용, 매출액에서 그 교체비를 뺀 나머지 공제 수익으로 보니까 산차당 41만 원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약 98만 7천 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육산비만을 유지를 하고 육산 초과되는 것들을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도퇴하고 갱신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바로 후보돈 한 마리 교체했을 때 98만 원, 7천 원, 약 100만 원 가까운 추가 이익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산돈들을 굳이 계속 끌고 가고 거기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연산성을 높이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육산 기점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과감한 도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유럽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이제 이미 초다산모돈들이 많이 관리가 되어왔던 또 그런 성적들을 만들어 왔던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상위 10%와 또 상위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 평균 성적을 내는 농가들을 봤더니 보시는 표처럼 초산모돈비율이 성적이 높은 농장일수록 훨씬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뭘 말하면 모돈 갱신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사위에 있는 농가들이 갱신율이 과거에는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에 속하는 농가가 한 52.4%의 갱신율 그 다음에 상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농가의 갱신율은 57%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대략 제가 볼 때 한 35% 수준에 속한다고 봐지는데 유럽은 이렇게 다산모돈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갱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55%가 넘는 그런 갱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산모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건강한 PSL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유럽 농가들의 모돈 갱신율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평균적인 수치인데요.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모돈 갱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상위 농가들은 60%를 훨씬 초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좀 꺾이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산모돈을 관리하는 이런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개선이 되면서 연산성도 좀 같이 늘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갱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돈농가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PSL을 통해서 덜 죽이고 MSL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될 텐데요. MSL 22를 목표로 하는 농장은 갱신율을 곱하기 2 해서 40%를 꾸준하게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MSL 25도를 목표로 하는 농장은 갱신율을 50%, 25 곱하기 2 해서 50%를 유지하시라. 그리고 MSL 30도라는 높은 MSL 목표를 설정하신 농가는 곱하기 2 해서 60%의 모든 갱신율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이런 잘 키우는 모돈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잘 못 키우고 사람이 열심히 또 아주 힘들게 키워야만 될지 말지 한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산돈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돼지를 좀 더 편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쉽게 키우기 위해서 수치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곱하기 2의 복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도퇴 모돈의 어떤 주요 사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홍색 박스에 표시된 지제 이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도퇴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번식 관련 질병들도 많고요. 그래서 주된 원인들은 그런 질병과 지제 이상 이런 쪽에 있었고요. 노산이라서 도퇴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노산이 이유가 됐던 부분이고 체코에서 보고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역시 번식장애와 근공력계 하면 이제 지제 쪽이겠죠. 능력, 번식능력 저하 이런 걸로 주로 도퇴가 됐고 그다음에 1% 정도의 비율로 노산. 그러니까 중국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노산이라는 이유로 도퇴한 경우는 1% 전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른 이유로 많이 도퇴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일산하고 이산차, 우리가 저산차라고 부르는 이런 모돈들의 도퇴 비율이 해외 경우도 50%가 넘어갑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어떤 후보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얼마 빼먹지 못하고 도퇴가 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많은 종돈장들이 클레임을 받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지제 이상이 많아요. 보행 이상, 발굽 이상 이런 부분들이 37.7%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외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종돈에 후보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눈에 확연하게 보여서 클레임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는 피그플랜에서 분석한 건데요. 모돈의 도퇴나 폐사되는 산차 현황을 구분을 해준 거예요. 저산차 모돈이 무려 31.5%나 도퇴가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도퇴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재발, 불임, 공태, 유사산, 질병의 피해겠죠. 그리고 지제 이상, 기립불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겠습니다만 이런 도퇴를 우리가 좀 저산차에서 도퇴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한 PS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모돈, 건강한 산차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요. 저산차에 도퇴되는 모돈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딱 네 가지 한번 생각할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째로는 후보돈의 순치입니다. 후보돈이 건강해야만 또 도퇴가 이른 시기에 질병으로 도퇴되지 않고 오래 이렇게 연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톱밥돈사죠. 톱밥돈사는 돼지들이 굉장히 뛰어놀기도 좋고요. 미끄럽지 않고 그래서 모돈의 지제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돈사만큼은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드시 후보돈사는 톱밥돈사, 돼지가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후보돈 때 지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돈의 체형, 체형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과비되지 않게 모돈이 뚱뚱해지면 굉장히 몸이 무겁기 때문에 오래 높은 산차로 갈수록 일어나지 못하고 지제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형관리 굉장히 신경 쓰여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분만 전후에 모돈이 컨디션이 좋게 관리가 유지가 잘 돼줘야 많이 새끼를 잘 낳고 후보돈사에서도 사료를 잘 먹어서 그 다음 산차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모돈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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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